이 제품은 알리바바에서 주문해서 사용을 해보고 있는 제품이구요 원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회사나 업체들 주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그에 대한 수락 및 견적 그 다음에 통역까지 다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지금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보여 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먼저 지금 이쪽에 걸 먼저 보여 드릴게요 이쪽에 걸 먼저 보여 드리면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이것만 쓰기 때문에 지금 다른 걸 빼버린 상태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뺏다 뺏다 하실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충전도 하실 수 있으세요 충전은 지금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으로 충전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해서 충전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전원은 이것을 길게 눌러요 지금 들어가시죠 여기 바람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여기서 2단 3단 3단 3단까지 돼요 소리도 좀 크죠 소리도 좀 크죠 오우 푸수의 해링이 크죠 소리도 크죠 소리도 크죠 소리도 크죠 이게 무슨 움직이지요 소리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월요일날 마트에서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불가 들어와요 이 앞에 지금 엘리듀가 들어오거든요 엘리듀가 전문사 청소를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떳다리 달 떳다리 달 떳다리 달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누르면 꺼져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불빛도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꺼지세요 세 가지 뭐 눌러 해서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는 이제 진짜 언제 얼마 안 된 제품이에요 따끈따끈한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은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똑같이 충전하는 모델이고요 지금 이게 배터리 충전이 잘 됐나 모르겠네 와 나오네요 충전이 더 이상 한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이렇게 한 번으로 지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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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지금 앞에 이걸로 이렇게 끼우시거나 아니면 지금 보시면 이거 이렇게 해서 설 브러쉬로 이걸로 청소해도 되고요 아니면 조그만 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것도 있잖아요 지금 뭐냐 이거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이제 흡입을 한다고 그래서 빨아들인다고 그래서 같이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 이 뒤를 열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럼 여기 뒤에다가 이걸 연결을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이렇게 빨아들여요 근데 생각만큼이라 이렇게 세진 않아요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세진 않아요 보는 것보다는 좀 괜찮나 그냥 일반적으로 청소하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하나 더 있잖아요 이걸 여기다 끼우기 위해서 이렇게 덤벌거든요 이렇게 근데 많이 약해져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까지 다 버리면 정말 약해져요 그리고 이쪽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떨어져 있었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기능이 있는 제품은 저희가 흡입도 필요할 것 같아서 흡입도 청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 기능을 추가해서 다른 제품을 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흡입하면 쓰레 필터나 먼지 같은게 이쪽이 쌓이는거죠 그래서 청소를 같이 해서 쓰는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을 보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저희가 그래서 원하시는 제품이 있거나 구매대행 단가조정 이런 부분 통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알리바바 이런 제품들이 궁금해서 하나씩 하나씩 구매해 보고 또 올려보고 이렇게 작업을 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고 또 괜찮은 제품이 있어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도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하시고 문의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